이번에는 이번주 첫날 마감한 미국 증시상황 봅시다. 하락으로 출발 시작해서 나중에는 상승을 가다가 장막판에 완전히 급락을 했어요. 장막판에 급냉했습니다. 다들 조금씩 하락을 했는데 다우가 0.63% 하락해서 33,536, 나스닥은 1.12%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11,196, S&P500이 4천 직전까지 갔다가 0.89% 하락을 하고 3,957, 필라데비아 반도체는 0.97% 하락, 2,728입니다. 장막판에 한 1시간 정도 남겨두고 아주 급락을 고꾸라졌습니다. 반면에 국채금리 2년물, 10년물 모두 올랐죠? 또 VIX 공포지수도 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지수는 조금 올랐어요. 현재 106입니다. 빅테크 주도를 보면 넷플릭스, 메타 정도만 상승하고 오늘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또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다 떨어졌죠? 테슬라 2.56% 하락해서 190달러. 애플은 0.95% 하락했습니다. 148달러. 엔비디아 0.2% 하락, 162달러. 필라데비아 반도체도 ASML과 AMD만 상승을 하고 오늘 모두 하락을 한 날입니다. 특히 아마존, 3%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죠? 역대급 인력구조조정 나섰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약사심리를 키운 것도 있어요. 아마존이 이번 주부터 약 1만 명 이상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가문은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이라고 합니다. 기술직과 소매, 또 인사부서가 주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리해고 규모는 유동적이지만 1만 명 정도의 가문을 강행한다면 아마존 기업 직원의 약 3% 정도,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전 세계 직원 150만 명의 1% 미만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존은 코로나 대유행 때 2년여간 직원을 두 배로 늘렸었습니다. 2019년 말 79만 8천명, 그러면 8천만 명이죠?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160만 명, 딱 100%죠? 두 배도 증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은 지난 4월에서 9월 직원 수를 약 8만 명 정도 감축을 했습니다. 또 9월의 일부 부문 채용을 또 동결을 했고 10월 핵심 소매 사업에서 또 1만 명 이상의 개방형 충원을 중단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 주가가 13% 이상 폭락을 했었죠. 또 시가총액, 2020년 4월 이후 처음으로 1조 달러 아래로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1조 달러 이상인 기업들이 세계가 있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입니다. 현재 아마존 주가가 S&P500 지수 하락률, 이거보다 훨씬 뛰어넘는 큰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 최악의 주가 하락의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존의 이 감원 소식은 다른 기술 회사들이 인원 감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메타 지난주 직원의 13% 이상, 만 천명 이상을 해고한다고 발표했었어요. 또 트위터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이 인수 이후 이번 달 절반가량 인력을 해고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이저스, 아마존 대부분 기부할 것 하고 깜짝 공언을 했습니다. 재산 165조, 1조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거의 165배, 세계 4위 부자 제프 베이저스, 아마존 창업자가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기부하겠다고 처음으로 밝힌 것입니다. 블룸버그 추산 165조의 재산을 가진 베이저스, 이 돈을 나눠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어제 말을 했습니다. 전세계에서 중대한 문제들이 많다. 이러한 중대 문제들을 끝내는 방법은 함께 노력한 것이라며 기부 변화 해결과 분열된 정치지형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데 이 기부금을 쓰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베이저스가 재산의 상당 부분을 기부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베이저스의 기부는 2020년 기후변화와의 전쟁을 위해서 100억 달러 기부를 공약을 했었어요. 또 노숙자 돕기와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 20억 달러를 내놓은 정도였는데 그동안 기부의 인색한 편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베이저스는 이번 인터뷰에서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들이 너무 많다면서 기부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에 페드 고위 인사들 각주 연방은행 총재 발언이 예정돼 있어요. 이들이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오늘 오전장만 해도 약세일으로 시작이 됐어요. 월러 이사가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 인플레이션이 목표체에 가까워질 때까지 금리는 한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아직 가야할 길이 많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연준 2인자 라엘 블레이너드 부의장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조만간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비둘기 발언을 했습니다. 긴축 속도 조절론을 암시하는 언급이죠. 인플레이션을 2% 수준까지 낮추는 추가적인 이 긴축 대응 필요성은 여전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티그룹은 앞으로 몇 주간 꽤 흥겨울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반면에 또 일각에서는 증시 갑자기 지난 주말 폭등했죠. 이 과도한 만큼 이번 주에는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 첫날 조금씩 1% 이하로 하락을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전년 동원래비 7.7% 시장 예상치 밑돌았죠. 12월 미국 연준의 빅스텝 한꺼번에 기준금리 0.5% 인상하는 가능성이 80% 이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동안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밟았던 연준이 이제는 긴축 속도를 좀 늦출 수 있는 것 아닌가 하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처럼 미국 통화 긴축 속도가 조절되면 국내에도 또 긍정적 효과 기대가 됩니다. 또 일단 달러와 같이 급등세가 지금 멈춘 상태예요. 그러면서 국내에서 보면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출 수 있어요. 또 물가 상승과 환율 방어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올려왔던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어느정도 정책 여력을 확보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보면 이달 1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8% 이상 상승을 했어요.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블룸버그가 집계하는 이 달러 외에 31개 주요 통화 이국 가운데 가장 많이 우리 원화가 올랐습니다. 이번 달날 들어서 말이죠. 국내에서도 지난주 원달러 환율이 100원 이상 하락을 했죠. 코스피 지난주 금요일 날 3% 이상이나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 달러가 변곡점에 닿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가 달러 추세의 변곡점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국내의 경제 전문가들도 이 절반 이상이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을 2008년 세계 금융위기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수준으로 인식을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명 중 8명은 2024년 이후에 그때나 한국 경제가 정상 궤도로 회복할수록 내다봤습니다. 응답자의 47% 최근에 높은 물가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지면서 내년 1분기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역대급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현재를 우리는 잘 견뎌내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